오늘은 4월 첫째 주 주간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오프레스 MK2의 미사일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창이라는 무기가 새롭게 추가가 되는데요 이제 공중에서도 기마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락스타가 드디어 유저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GT5 온라인에 모든 핵이 사라졌습니다 락스타 공식 발표에 따르면 핵이 이제 더 이상 없다고 하거든요 추가로 GTL 6 공식 티저 형성이 오늘 올라왔습니다 GTL 6 출시일은 내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내년까지는 기다리는 게 좋겠죠 그리고 구습격, 실습격의 보상이 2배로 상향됩니다 이번 주만 보상이 2배가 아니라 앞으로 영구적으로 보상 2배 고정입니다 추가로 다른 GT5의 인물들도 보상이 전부 다 3배 이상으로 상향 추정되었고요 참고로 아레나 1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앞으로 페가수스가 플레이어 바로 앞에 자동차를 소환해줍니다 자 보시면은 바로 뒤에 제 트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K2 무기에 강화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최대 플러스 10강까지 가능하고요 1에서 5권까지는 실패 없음 6에서 10강까지는 강화 실패 시 아이템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펫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4월 1일까지 촛을 증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근접 무기가 엄청나게 버프를 받았어요 지금 보시면은 카타나 자 이걸로 사람을 때리시면은 이런 식으로 출혈 효과가 터지게 됩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죠 경찰 밸런스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별이 하나일 때는 경찰이 대화로 해결을 합니다 자 기존의 경찰들이 총을 암으로 수다하게 쏘는 게 너무 심했잖아요 이것이 이제 전부 다 수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스넥 단축키가 생겼어요 원래 기존에는 M키를 누르시고 인벤토리, 스넥 여기서 이렇게 스넥을 먹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스넥 단축키와 스넥 개수가 왼쪽 상단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주유 시스템이 추가가 됩니다 지금 기름값이 리터당 2천원 보시면은 연료 게이지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기름값이 없으실 때는 차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기름이 풀로 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재밌는 세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GTA5의 쟁 세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플레이어 1킬당 9천 달러 지급이고요 킬 됐에 따라서 브론즈부터 마스터까지 등급이 수여가 됩니다 플레이어 닉네임이 네온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벙커 판매라던가 반입발출 등 이런 공세 임무 보상이 2배가 상시 적용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에서도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재산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 주식 시스템 같은 경우는 플레이어마다 수치가 다르게 적용된다고 해요 따라서 단체로 주가를 내리거나 올리거나 하는 행동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업데이트 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세티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